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 이 얘기가 참 깊은 얘기인데 간단하게 보면 너무 쉬운 얘기 같아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있느냐?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우리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고 한 레윈, 제사장이라면 요즘 말로 목사님, 레윈, 레윈도 종교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그를 보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지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어 주막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래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 사람. 제사장 레윈은 그냥 지나갔고 세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돌봐줬다. 그래 놓고 보통은 누가 천국 가나? 사마리아인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보고 어른들한테는 별로 설교 안 해요. 주로 어린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 주고서는 누가 전국 갈까요?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면 어린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얘기에요. 사마리아인이요. 그렇죠. 왜요? 그러면 불쌍한 이웃을 도와줬기 때문에 가지요. 이렇게 하고 짝짝짝 하고.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천국 갑니다. 네! 그러고 끝나요. 그렇게 가르치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까요? 잘못 오해할까요?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조건적 분이고 우리가 아주 착하여 착한 사람만 천국에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주일 학교 선생님도 자기가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도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끝나요. 과연 성경에 나온 이 얘기가 그 얘기 맞을까요? 그렇게 되어선 안 되죠. 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 얘기의 주제가 교훈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란 거예요. 우리는 워낙 조건적 생각에 철저히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무조건적으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때까지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배워놓고도 이것을 훑어보니까 읽는 순간 조건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렇죠. 읽는 순간 조건적으로 되어버려요. 이것이 이 성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 끝에도 이 속에는 굉장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의 변화, 느낌의 변화, 그리고 내 몸의 유전자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이 얘기가 진짜로 무슨 얘기냐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율법사라는 말은 율법박사라는 말입니다. 모세 5경이 전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율법만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율법 전문가를 율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뭐예요? 명령을 잘 복종하면 천국가다. 철저히 무슨 적 사람이요? 조건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질문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은 내 생각에는 영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뭘 좀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대답할게? 이 빙신 같은 놈아 그랬을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네가 착하다고 받는 게 뭐예요? 아니야. 구원이란 것은 내가 뭐예요? 내가 주고 싶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지. 네가 뭐 착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네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상구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묵사발이 되어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사발을 만들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낸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조상에게 뭐 하신대로? 맹세한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뭐예요?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뭐예요?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착해서 그런 게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희 열정에게 조상에게 하신 뭐예요? 맹세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에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내 시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뭐예요? 해방시켰자니나 너희들이 뭐 착한 일을 한 거 하나도 없어. 오직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 조상에게 나중에 가난한 땅을 주기 위하여 줄네문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켜서 데려가야지. 그래서 그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착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묵사바를 만들지 않고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주려고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주려고 서서히 대화를 통해서 그 율법사가 자기 생각이 틀린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그 율법사도 오늘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너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리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잘 아는 율법 너 율법 전문가 아니냐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고 그 기록된 말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해하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결국은 네가 조건적으로 이해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이제 대답하여 가로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모세율법에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 나이다. 율법사는 율법사는 율법을 꼭 지켜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자기 생각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된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깨름직한 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율법사가 상당히 율법사가 듣기에는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거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너의 대답이 옳다. 대답이 옳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대답은 옳은데 네 생각은 아직 뭐예요? 조건적이다. 이 말이다. 생각은 틀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다. 너는 생명이 없다. 아시겠죠? 그런데 율법사는 자기 정도 같으면 뭐예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옳은데 이거 잘 행해봐.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뭐예요?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일하고 해도 너희는 죽었던 너희였다. 죽었던 너희다. 그래서 뭐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를 모르는 사람? 무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가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배우고 가르쳤던 조건적 하나님이 그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예수 크리스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부르거든요. 살아 있어도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도마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도마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 예수님이 뭐예요?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죄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이건 누구의 영이요? 악령 사단의 영 영을 따라 행하였으나 즉 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따라 쓰나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다.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게 모르게 하나도 몰라요. 율법이라는 게 있는 점인지도 몰라요.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리스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 뭘 모세를 알아요? 그렇죠? 그런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그저 사도 바오리 가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쫙 해주니까 그 터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도 희망이 있겠다. 정말 우리 같이 형편없는 도저히 율법대로 한다면 자격이 없는 율법 지키고 살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고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생을 죽었다가 뭐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 율법사는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이 글을 가르쳐 주셔야 돼.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로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조상들에게 이미 부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에베소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 너희들은 내가 얘기해 주는 예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뭐에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율법과 뭐에요? 상관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에요? 선물이다. 자 구원이란 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사가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구원 그러면 율법 이렇게 있는 거에요. 구원 그러면 율법 자 다시 이제 율법사 얘기로 돌아갑시다. 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아 예수님이 너 이거 짓고 잘 해봐. 이걸 해가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기분이 조금 뭐에요? 자기는 지금 남들보다 더 잘 하고 있으면 잘 하고 있었지 못하고 있을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분에는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는 자신이 좀 없어? 네 이웃을 이 몸처럼 살아 하라는 부분에서는 좀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사도 생각하기를 아 예수님이 예수가 내가 내 이웃을 이 사람은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도 11조 바치고 절대로 예배날 안 빠지고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 대한민국이 제일 셉니다. 이게 참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를 해도 극성스럽게 그렇죠? 아마 방언도 제일 크게 할걸요? 그렇죠? 제일 시끄럽게 그렇죠? 뭐든지 극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 내가 좀 부족한 모양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수입의 한 10% 정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조금씩 나눠주고 조금씩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던 하고 있던 차라라고 이 말이에요. 이 율법사가 또 진짜로 모르는게 또 뭐에요? 이거 에베소서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 아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훌륭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이방인들이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 이방인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때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들을 뭐요? 죄로 죽은 그들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잘 아시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옷도 벗기고 강도들이 두드립해가지고 거반죽은 혼수상태로 내버리고 갔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에 무슨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하나 써놓고 이게 안 써놓으면 헷갈려요 나중에 율법사의 율법사의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해야 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냐고 물었어.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부터 답변하는 것은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 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누구냐? 네가 진짜 네 몸처럼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놔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고 내외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1번 제사장 2번 레인 3번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을 이 말을 율법사한테 하는 이유는 뭘 가르쳐 주기 위하여? 누가? 율법사가 그렇죠? 율법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라는 후보자 중에 이 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제사장이 너 이웃이 네가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인가? 아니면 레위인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가? 그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후보 명단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율법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다 돌봐줬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묻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래서 상처를 싸매 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는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그래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지.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율법사는 누구라는 얘기에요? 율법사는 누구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얘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너는 죽은 사람이야. 강도 만나가지고 뭐에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율법을 줄줄 외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이미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너는 사단에게... 그러니까 강도는 누구에요? 그 사단이야. 너는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 영적으로 엉망된 상태에요. 파산듯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요. 누구를 몰라? 예수를 몰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 모르니까 뭐가 없어? 생명이 없지.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죽어 있어 살아 있어. 죽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것을 한번 행해 봐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모여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어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요. 왜 이 제사장과 레인은 이 율법사를 도와줄 수 없었을까? 왜 지나갔을까? 그것은 동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율법사나 다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강도 만난 자들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이 율법사가 다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잘 댕기고 돈도 많이 내고 확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평가해서 아, 됐어. 얘는 붙여줘. 얘는 잘라. 이래서 교회 목사님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돈을 모여 울고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뭐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 강도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 강도 만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네가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뭐예요? 강도 만난 자다. 네가 뭘 아는 것 같아도 너는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율법사야. 그리고 그 율법사가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바로 누구다? 이 사마리아이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할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율법사가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 죽어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사를 오늘 처음 만났어. 그렇죠? 율법사도 예수를 처음 만났어.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마리아인으로 상징되는 예수는 이 율법사로 하여금 자기가, 율법사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만 네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나야.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은 안면도 없는 생명부지 사람을 어떻게? 조건 없이 돌봐준다 이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너한테 옛날에 잘해준 게 있어서 돌봐줘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너를 무조건으로 사랑해서 너는 지금 혼수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는 누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줄도 몰라.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간신히 잘 돌봐주고 있는 하나님. 네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도 이 백성들 엉터리로 가르쳐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금 오늘 만나가지고 너를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요? 나는 너를 그래도 아무 조건 없이 너를 구원할 예수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라는 말은 너에게 너율법사에게 이 말입니다. 너율법사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너를 도와준 사람을 그 사마리아인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곧 너희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 게 뭐예요? 아니다.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라? 너는 지금 네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다고 도와주지만은 네가 지금 북상한 이웃에 돈도 찌끔찌끔 주고 아껴가면서 그거 다 위선 아니냐? 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건 웃기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 가지고는 천국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나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야 나도 구원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럴 때 내 마음이 열려서 그 이웃도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그 예수라는 이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암쟁이 이웃을 성의껏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아주 좋죠. 이거는 이상구가 천국 가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알랑방구 뜨는 게 더 이상 뭐예요? 아니라 이미 천국은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 이상구처럼 그렇게 전국에 이미 구원을 받은 전국 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려주면 유전자 켜지고 암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거야.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차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것인 줄 알았다. 과연 율법사가 깨달았는지 안달았는지 그건 몰라요. 율법사가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율법사가 깨닫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거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자도 입에 내게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하면 벌써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부터 무슨 사람 취급을 받고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무조건적 사람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골치 아픈, 빨리 없어졌으면 좋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마리아인으로 상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그런 율법사며 제사장이며 레위인들이라도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비천하게. 예수님은 지금 아무 직위도 없어. 신학교도 안 남았고 신학교 학위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셈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그렇게 하면 또 조건적이 되어버려.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으로 삼아 봐라.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잘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 너는 아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자연히 내 이웃에게 이 나 같은 나,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그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들도 기뻐하고 그들도 희망차게, 힘들더라도 희망차게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이러면 돈 아까워 까고 3,000원씩만 하고 2,000원으로 깎아서 주고 이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웃을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야? 물론 필요할 때 돈도 나눠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감사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는 제가 암에 걸릴까 봐 무서워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은근히 좋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걸렸으니까 내가 걸릴 확률을 내가 걸릴 걸 그 사람이 대신 걸려줬으니까 내가 걸릴 확률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얼마나 고약한 생각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다행이다. 또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다행이다. 또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암이 낫고 안 낫고는 그건 둘째로 치고 우리 오연숙이 우리 안 낫고 하나님을 뭐예요? 만났어. 천국이 보장됐어. 이거 진짜 이웃을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진짜 사랑은 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나오는 게 진짜 사랑이야. 내 구원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도운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와이로입니다. 와이로. 하나님한테 와이로 먹이는 거예요. 저 잘 봐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 돈 얼마 준 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배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참 이런 좋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유전자 많이 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율법사도 정말 이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사가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 하는 결론은 우리가 현재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들어가더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기뻐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다시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겠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것이 애매해집니다. 정말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정말 하하하하 하고 웃기라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웃음도 기도로 받아 주셔서 사단은 우리를 위하여 악령을 몰아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